내가 왜 도대체 랩을 발견하자고 씨발 난 세상 다 억울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무리하게 뺏은 것도 아니고 와줄 수 있는 거 와달라고 했고 야 늦었어 너무 시끄러워 아 진짜 야 이 씨발 나 그냥 지금 너무 늦었어 왜 그래 다가가 뭐야 이거 왜 억울하게 다가가 야 이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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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씨발